여기 안왕장교를 인하여 제가 밝은 얼굴을 띄웠습니다. 예전에는 그 사실은 제가 장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장례업을 하면서 이걸 하고서 오히려 더 활력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. 여러분들 안왕장교로 오세요! 화이팅! 여기 충주에서 멀리 오시는 분이 늘 계세요. 여기 조금 안좋으신데 좀 참고하고 여기 오시니까 한 번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. 안녕하세요. 청주분원의 아랑고고 장교를 배우게 되어있는 충북에서 온 침이장입니다. 장교를 처음 대하면서 우리 원장님과의 인연을 뵙고 여기에 장교된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. 저는 희귀 침병을 갖고 있으면서 고기에 대한 그 병에 대한 걸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아랑장교를 배웠어야 돼서 지금도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늘 하는 얘기가 장교를 배우면 모든 체중에 빠지고 고마워해지고 정신만 마시고 뭐 그래주고 여러 분이 있는 거 뭐 둘러둘러 가는 거 뭐 그래도 그냥 여기서 두 장차 하고 여기서 종주분원에서 이수권께 예 우리 종주분원 화이팅이요 화이팅 고음도 건강도 좋아졌다는 분도 계시고 우울증도 또 떨쳐버리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아랑보호장구를 치면요 모두모두 이렇게 힘을 내서 앞으로도 우리 계속 아랑보호장구 쭉 이어갑시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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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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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